환경 그린 뭐 이런 거하고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저희가 이제 전기차 하고 그다음에 수소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전기차는 그래도 지금 많이 상용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소는 그것보다 훨씬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 수소의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시기에 지금 이미 수소차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그런데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아직 내부에서 간소화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당장 수요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당분간은 대세겠죠. 아무래도 이미 가격도 그래도 많이 점점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 개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일부에 대한 기술 제외하고 나머지는 표준화된 기술들도 꽤 있는데 아직 수소경제 쪽은 표준화시켜야 될 기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차가... 그 표준화라고 하는 건 글로벌 표준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술에, 그렇죠. 기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 기술은 이 소재라든지 이걸로 간다라는 여러 가지 표준적인 기술에 대한 규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차는 사실은 조금 더 뒤지 않을까. 우리가 수소로 활용할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보다 먼저 수소경제에서 이렇게 상용화되는 건 어떤 거죠? 우선 상용화라고 말씀을 하시면 상용화야 발전용 연료전지도 상용화가 돼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용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는 하지만 본격적인 개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는 수소를 운반하는 운송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운반,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움직이는 그 운송 말고 수소를 우선 생산을 해서 그걸 받아서 충전소에 옮기는 그 다양한 용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용기가 가장 기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수소를 기체로 다룰 것인지 액체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어디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투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차 안에는 무조건 기체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흐름이 있죠. 차 안에는 무조건 기체로 가야 되고 충전소 안에도 차에 결국엔 기체로 가야 된다면 충전소 내부에도 기체 용기는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나마 수소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싣고 가야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운반하는 운반체는 또 액화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수소를 운반하든 저장을 하든 이게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기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생태계에 걸쳐서. 그래서 액화 용기 같은 경우에는 액화 수소를 아직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체용기 중심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어쨌든 이 통은 똑같아요. 탄소섬유라고 하는 핵심 소재를 가지고 수소 기체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운반을 하고 최대한 높은 압력으로 많은 양의 수소를 담는 이런 기술이 지금 점점 더 개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소를 운반하는 운반 기구? 뭐 어쨌든 그런 운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기업들도 몇 개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술 개발하고 있고 이런 데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기체 용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용기 자체 3차, 1차, 2차, 3차 가공이 있는데 3차 가공 업체들은 국가별로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재 자체가 중요해요. 저희가 용기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한 건 액체수소 쪽이고요. 왜냐하면 액체수소는 용기 자체는 액체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 되기 때문에 수소기체처럼 이렇게 보관하기가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게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체가 기체로 갔을 때는 폭발 가능성이 있고요. 날아가 버리거나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액체 같은 경우에는 열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한 손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용기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들을 많이 넣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한 시스템 고기업이 중요하고요. 기체는 소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소기체를 저장할 수 있는 딱 그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섬유라는 소재를 꼭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3차 가공을 시스템 전반적인 기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일진하이솔루스 최근에 IPO를 했고요. 그런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 중에는 NK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쪽에서도 인수한 심화론이라는 기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등등. 그런데 그 안에 핵심 소재를 공급을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효성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수소 생태계가 앞으로도 변화가 많고 기술적인 변화들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사실 투자해주는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그만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게 돈을 벌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기술이 더 좋다더라면 갑자기 체인지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없어지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사가 많지 않은 지임장벽이 높은 쪽, 필수적인 곳 그런 곳을 찾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소재를 만드는 아까 말씀하셨는 대로 탄소섬유는 어떤 경우에도 꼭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네. 꼭 표준적으로 들어가죠.